Q. 최코 프라하 여러분 여기는 체코 프라하입니다. 이 예쁜 프라하에서 I'm Sorry! 우리 세인트반의 자작곡 I'm Sorry!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이 강 위에서 앉아서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진짜 역대급이에요 진짜로 최고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나 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호가 이런 걸 참 못해요 힘들어 이런 거야 여기가 아티스트 존 레논 선생님 벽이래요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들어서 미진 없이 썬도와 날 한잔 한잔 썬도와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체코 프라의 어느 곳입니다 되게 예쁘죠? 야경도 예쁘고 한데 한국에는 한강 공원이 있다면 여기는 이런 프라의 강 그리고 공원 우리 야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일단은 어떤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다시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고 다시 뭔가 돌아와 주라고 그런 뜻이죠 슬픈 감기에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I'm sorry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Just hold me baby Hold me baby